나누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전공의 사퇴 소식 그 내용을 오늘 네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요구했음에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 카돌릭 의대 고려대 의대는 9월 달에 하반기에 전공의를 무선발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가을 터는 없다. 서울대 등은 기존에 계론된 수만큼만 하반기에 모집을 하고 왜냐하면 교수들은 전공의 자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반면에 이제 정부의 역량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삼성병원이나 현대 아상병원들은 경영청이죠. 집행부는 모집을 강행하고 또 울산 여름도 의대 교수 같은 신분들은 경영진들의 강행에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되게 보이고 있네요. 한번 보시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입니다. 서울대 카돌릭 중앙의료원 고려대 의료원이 가을에 전공의를 뽑지 않겠댔다. 병원에서 이번 사직 수리로 발생하는 결혼에 대해 하반기 정원을 신청한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번 사태와 관련없이 전공의 개인사유나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혼에 한정했으만 하반기 모집 정원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공의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직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대나 카돌릭대나 고려대 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한 교수는 오성원 교수네요. 각 전문가에서 모집을 반대하는 목소들이 이어져 왔고 이번 하반기 정원을 받아 새로 모집하면 기존의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서울대뿐만 아니고 카돌릭 의대 고대도 가을턴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가을턴 모집은 추가 모집인 만큼 진행 여부는 병원의 결정권이 있고 각 임상가가 모집 여부를 전달하면 병원이 이것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 관행을 깰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전혀 예상한 것과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린 거죠. 서울대 카돌릭 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은 추가 모집이 없는 겁니다. 정부는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 하고 못 뽑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의 모든 수련 병원이 뽑지 않겠다고 나섰을 때도 과연 내년도 정원을 주지 않겠 . 정부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론이 생기면 내년도에는 전공의 t.o를 주지 않겠다. 지금 정부는 병원을 압박할 때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고대 의대 교수협의 박평재 공동비삭대책위원장은 비대위에서는 전공의 보호를 위해 이번 하반기 모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입장이고 내부 설문조사 에도 전체 교수 88%가 기존의 전공의들이 이런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까지 3개 병원 임사과가 교육 수렴부 에 제출한 신청 인원이 10%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하반기 복귀하는 인원도 있을 거라고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3개 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교수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경영층들이 정부의 여러분들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반기 모집을 강행하는. 교수들의 주장하고 경영진들의 주장이 많이 다른 거죠. 서울대는 30명만 신청한 겁니다. 부산대는 한 명만 신청하고. 그러니까 거의 정부 방침에 반발한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당신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서울대의 9월 달에 전공의 모집 정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혼 생긴 걸 빼고는 여러분들 거의 신청 안 했다는 거죠. 후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그 시절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전공의들이 그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서울대의 병원 경영층 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카돌릭 중앙의료원 교수도 9개 진료과에서 후반기 전공의 정원은 0명으로 제출했고 다른 과도 유사한 분위기고. 의대 교수들은 병원이 9월 전공의 선발을 강행하더라도 면접 보이콧 등을 통해서 후반기의 전공인들을 모집하는 것에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교수들이 다 노화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정부의 상황이 예상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삼성서울병원 등 기업병원은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들 외에 수련병원은 의대 교수들의 반대로 올 9월 달에 후반기 전공의 선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보시면 분당 서울대병원 황성일 교수께서 기고를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의과대학 내부에 교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좀 여쭐 수가 있죠. 7월 15일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입니다. 2월에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불법적인 명령으로 끌다가 6월에 일방적으로 명령을 처리하듯 선심 쓰듯이 내놓은 날짜입니다. 그럼 오늘 졸업한 지 40년 전공의와 교수 도재관계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제자와 스승관계입니다. 비록 그 가르침이 충분치 못하고 배움이 체계지기 못했더라도 스승에 대한 존경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재 제도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명령 내리면 다 통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황성일 교수는 전공의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제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특수관계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분이 뭐냐.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하든 말든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황성일 교수는 새 전공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사슬학원 강사도 아니고 떠 맡긴다고 내키지 않는 교육을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교수가 일시키는 것만 생각하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게 된다. 정부는 가을턴을 받지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을 날려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한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전공의 정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특수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관리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관리들은 총량관리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이런 내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좌파들이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철근 100톤 선박 7척 이렇게 건설하는 데만 주력을 총량관리만 익숙한 거죠. 전공의를 다 뽑아서 빅5를 제대로 돌려라. 그런데 이 전공의를 뽑을 사람들이 뭐죠? 무슨 소리하는 거냐. 나는 못 받겠다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공의를 쉽게 받을 수 없다. 내가 사설학원 강사도 아니고 그냥 맡긴다가 내가 그 전공의 데리고 교육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의대 교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심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제관계고 전공의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도제관계이고 사제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자가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편하다고 뭡니까? 그냥 엉뚱한 사람을 뽑아가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강제로 시키면 모를까?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할 건데 지금 나라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윤 정부의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한테 이런 총칼들이대고 교육시켜 교육시켜 전공이 받아들여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천체가 다 여러분들 총력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안 통하니까 미복기 전공의들은 군에 여러분들 바로 입영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전공의가 초강수를 강행을 두는데 부산대가 여러분들 한 명 신청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이 보건복지부 나리들 너희들 엿먹어라. 부산대 이름 전공의 내년에 다 없애버려 당신들이 공언한 대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0명을 신청하여 그러니까 한 명 달라 전공의들. 이제 부산대 의대는 그냥 못 돌리겠다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대 신청을 한 명 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엿먹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리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총클리름 들이대고 제자들 받아들여 수술해.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대단히 재미난 일입니다. 수련병원의 전공이하 7,648명을 사직 처리한 겁니다. 여기서 노교울 쪽으로 이런 반기를 든 것은 서울대병원, 카들릭중앙의료원, 고려대병원이 들었고 세브란스 삼성병원 그다음에 아산병원은 이렇게 협조를 하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내밀한 부분을 들어가 보게 되면 정부의 국공립대학들이 그렇게 협조가 일어난 겁니다. 사직 처리한 전공이 규모가 7,648명이고 하반기에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기다려 보게 되면 9월 달에 전공이들이 7,707자리 가운데 몇 명이나 채워지겠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미리 몇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151개 병원 가운데 110개 병원에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빅파이버 가운데서도 서울대, 카들릭대 이런 데서는 이걸 제출 안 한 겁니다. 수련병원들이 7,705명을 뽑겠다고 하고 인턴이 2,557명, 레지던트가 5,150명을 뽑기로 했는데 7월 20일 날 모집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면접 과정이나 피르기 시험 같은 걸 거쳐서 뽑겠죠. 부산대 병원은 하반기 준원 인력으로 한 명만 신청했고 사직 처리된 인원 대비 9월 전공이 모집 인원인 전북대 30.4%, 서울대 25.8%, 전남대 24.5%, 분당 서울대 병원 4.3%, 부산대 병원 1.6%,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부의 여러분들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죄관계를 끊고 최선 안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수술하고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부산대 병원의 1.6%인 겁니다. 정부는 당장 뭡니까.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페널티를 주겠다. 내년 또 정원을 감축시키겠다. 뭐 전공의 여러분들 감축시키고 그러면 전문의만 있으면 수술 더 안 유지겠죠. 김구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미제출 병원은 전공의를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감원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거의 관리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과하는 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모토처럼 위에서 오다 떨어지면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파급효과가 없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한 분이 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전문의 중심병원 한 10년 지나면 가능할까? PA 간호사 중심병원 아니 그거는 7년 지나면 가능할까? 지금 체제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 정상화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에 치우쳐 비이성적인 비난만 퍼부는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연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더 큰 문제들이 곳곳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망가져야 도대체 정신을 찰을까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건만 나이든 인간들의 오망과 착각은 여전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꼰대들 대책 없다. 나도 꼰대 나이지만 꼰대들은 전혀 대책이 없구나. 그냥 못 먹어도 죽어도 고우구나. 완전히 박살이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겠구나.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나이든 인간들의 오망과 착각은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가 다섯 명이고 찬성이 네 명이지만 여기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망과 착각이 분수를 넘어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파국이 발생할 겁니다. 그거를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나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하나도 이렇게 푸른 이런 병풍색 옷을 입고 나와 가지고 사직 처리나 결혼 제출 안 한 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공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햇빵만 빡빡 내리는 겁니다. 펄은 뭐죠? 병풍색 옷을 입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공의 정원 감축하면 수술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장안의 원성이 자자할 거고 그럼 당신들 목은 안전할 것 같냐? 이렇게 여러분들 묻는 겁니다. 전공의를 사직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제출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의 고려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결혼 제출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알아서 해야죠. 본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언제 이런 관이 민을 제대로 생각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민은 세금이나 여러분들 갖다 바치는 그런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수련병원들이 요구한 권력 제한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지방의 여러분들 필수 의료가에 몸을 담고 있던 전공의들이 서울의 인기가로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지방의 필수 의료도 무너지겠죠. 권력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건복지부의 고민이고 윤 대통령의 고민입니다. 권력 제한 문제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저희들이 했지만 일단 전공의 복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련병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권력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론이 뭔가 아니까 서울의 빅파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권력 제한을 그냥 풀은 겁니다. 지방에서 한 사람이라도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서울의 빅파이브만 돌아가면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방의 뭐 지방의료가 여러분들 무슨 언급실이 폐시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고 일단 빅파이브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빅파이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전공의대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지방의 이런 필수가에 있는 전공의대로 올라와 가지고 피부과나 여러분들 성형외과나 여러분들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초점이 먼 거 아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전공기가 더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게 속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이런 전공기가 더 여러분들 병원을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 보죠 뭐 9월달에 어떻게 될지 이게 속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고민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 수련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들도 급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뭐 제주에 있으나 아니면 전남에 있으나 아니면 부산에 있으나 간에 어떻든 올라와 가지고 빅파이브만 돌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예상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뭐 빅파이브 가운데 빅3는 포기해버렸으니까 고대, 캬돌릭대, 서울대는 다 포기해버렸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전공의들이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볼 때 안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판단을 현장 취재하시는 분이 메디칼 타임스에 괜찮은 글을 계속 쓰시는 이지은 기자가 잘 취재했네요.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은 후반기 모집에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지난 15일 사직서 최종 수리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 1만 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난 15일 기점으로 대량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평배합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전공의 입장에서 방송을 보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 이야기나 아니면 현재 모든 정부를 다 종합해 가지고 전공의 입장을 추론해 보더라도 정부가 아무리 협박을 하고 고함을 치더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료공백 상태가 내년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참아내겠냐 그 경력난을 그리고 이런 환자들의 원성을 참아내겠냐 그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을 총칼 들고 그냥 전공의들 수세계가 다 병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의료 전문지의 기자분들의 현장 취재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지부동인 겁니다. 9월 달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수의 전공의들의 취재에 따르게 되면 상당수 전공의들은 내년 혹은 이후까지도 복귀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윤 정권 하에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전공의도 있습니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내년 3월 복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후반기 모집에서 복귀를 고지하지 않는 이유는 윤 정부를 향한 불신이 결정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전공의들이 사직하자 행정처분과 압박책을 쏟아내고 그래도 복귀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회유책을 쏟아냈습니다. 수련병원의 수련담당 한 교수는 전공의들은 뒷짐을 지고 허둥지둥대는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의 정원정책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결국 파고까지 갈 것 같아요. 결국 파고까지 가가지고 결국 뭐 그냥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메디칼 타임스의 이지은 기자의 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가 여러분들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거부 이야기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 측 사람들은 돌아온다고 믿고 싶은 거죠. 또 돌아와야 된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게 여러분들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둑놈으로 취급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도둑놈이야. 돈 도둑놈들.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관료들이고 대통령께서 힘을 더하셨고 언론사들이 여러분들 주도했고 도둑놈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 도둑놈이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섭섭했을 겁니다. 자다가 펄뜩펄뜩 뛰어 여러분들 일어날 정도로 섭섭했을 겁니다. 억울하고.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께서 칼럼을 기구하셨네요. 도둑놈 취급당한 의료계와 어긋난 의정관계. 의사분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글을 썼습니다. 연세대 의대의 홍종원 교수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살펴보는데 상점 주인이 나와가지고 대뜸 당신 이거 훔쳐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막 들어온 손님은 당뇨니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금박하냐고 묻자 주인은 법에 정해진 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답합니다. 다른 사람들 무슨 일인가 싶어 기웃거리지만 주인은 이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 물건을 훔쳐가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의정사태는 의료계와 정보의 관계는 이 손님과 주인의 인간관계와 흡사합니다. 신상품이 가짜지 않습니까? 신상품이 사기지 않습니까? 신상품 뭐라고 팔았습니까? 이 신상품을 여러분들 우리가 구매하게 되면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 만만세다 대한민국 만만세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기 상품이거든요. 이게 가짜 상품이거든요. 아니 이게 가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상품 파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입 다물어. 일단 사라고. 2025년에 사면 2026년에 신제품을 만들어 팔 테니까 그때 이야기 다시 해보자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상품이 가짜지 않습니까? 연세대 의대의 홍종훈 교수님께서 이런 칼럼 쓰시는 게 익숙하지 않을 건데 아주 좋은 비유를 하시네요. 상점 주인이 신상품을 냈는데 그 신상품을 이모저모 뜯어보는 사람들한테 호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잠만 말고 신상품 사든지 이렇게 아주 홍종훈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얼마나 실력이 좋은 연대의대의 여러분들 이렇게 교수님을 하실까 지난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 학대를 발표했습니다. 연휴 직전이라서 개인적으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선거와 연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 시기를 나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연휴라서 의료계가 의견 모으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나 하는 무렵에 복지부에서는 집단사직수리검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 최고진역 3년 병원기능마비로 사망사례 발생 시에 법정 최고행이란 발언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의사를 이기주의자 돈만 밝히는 자 환자를 치료하는 자라고 악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불필요한 말들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사라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의사가 아닌 의료계와 인연이 없는 사람도 사람은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의사들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고 전공이든 날밤을 세워야 되는 전공이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겠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명령과 지시의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분한 겁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내가 의사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분한 겁니다. 나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의사가 안 되더라도 의사 입장의 생각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까 얼마나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분 관계했을까 말할 데는 없고 얼마나 이런 원통했을까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착원의 국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를 겁니다. 왜 평생 여러분들 피의자만 다뤄 왔으니까 평생 여러분 갑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지금도 나는 의료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전공의들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나라가 국민들을 대접하지 않는 거가 역사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흐르는 겁니다. 조선조부터 시작했으면 오는 역사의 구위마다 관은 민을 수탈한 데 너무나 익숙한 민족이 이 나라인 겁니다. 북조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딱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대통령 여러분들 국민들 대하는 거 의사들 대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절대 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학과 여러분 교수분이 글쓰는데 이런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그 심경을 이렇게 부드럽게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날 몰랐는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위반하는 경우에 최고 징역 3년을 때리겠고 병원 기능이 마비로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정 최고형이란 발언이 나왔다. 김정은이 나무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뭐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중요하죠. 사람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소위 지적인 능력에 소위 역량을 재는 것이 그게 고교에서 대학 입시이지 않습니까 의료계의 가장 고급 인력이 포진이 된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삿대질을 하고 난도질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를 남겼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실망은 이제 안 했습니다. 선거하는 거 보고 이미 다 포기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1960년을 중심한 소위 이른바 꼰대 시대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야 이 사람들 진짜 무지막지하다 이야기죠. 당신들도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어떻게 이런 국민들을 그렇게 뭡니까 그냥 뭐 패듯이 그렇게 펼 수가 있냐 이야기죠. 그걸 젊은 의사들이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여기 보시죠. 전공이 탄압에 가까운 발언은 교수들을 단단히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내 자식을 도둑놈 취급해 전체 교수회의 자리가 이렇게 꽉 찬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국 단위로 이렇게 교수들이 똘똘 뭉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부당함도 있으나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내 자식이 누명을 썼다는 분노가 그 바탕에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쓴 겁니다. 교수가 여러분들 전공이 탄압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대 정원 학대 발표가 있었던 지난 2월 여론은 정부를 긍정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의로계 지적도 이유가 있다는 분위기와 맞물렸고 과연 정책 결정이 타당했고 결론 돌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정치권과 국민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밀어붙이던 정부는 빈약한 논리로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 정책을 국민들에게 진짜라고 속여서 판 겁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판 겁니다. 제가 아주 거두절미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뭡니까 국민들을 속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다 못해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의대 정원보다도 전공의 사직과 의료 공백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급반질 사고가 났는데 급발진 원인을 따기기보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느냐로 논점이 바뀐 것과 같습니다. 식중독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병원에 갔는지 여부로 환자가 진짜 환자인지 결정하려는 듯 합니다. 모든 원인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가 총 1만 명 정가가 핵심이었고 왜 하냐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온데간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닥치고 2025년은 그냥 학부모 혼란이 생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2026년부터 당신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겠다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꼰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이나 내놔 꼰대니까 그냥 완장차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왜 우리 세대는 때가 묻어 있습니까 산다고 젊은 애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 겠냐 그게 이러면서 새빨간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그냥 덮어두고 2026년부터 거짓말 좀 수정하겠다 그냥 2025년은 그냥 입 닥치고 그냥 거짓말 받아들이고 2026년부터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약간 아리송한 것을 한번 따져서 보자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젊은 세대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그게 거짓말인데 그게 사기인데 그게 가짠데 그걸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야기죠 그 여러분들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으면 지난 3월 6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확고한 언어로 이야기했던 건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급하니까 mbc나 kbs 나오셔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늘려야 되는 것은 왜 늘려야 되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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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면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급발진이 발생을 해 가지고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명등이 여러분들 나오느냐 그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빈약한 논리로 자기 모순에 빠졌다 빈약한 논리가 아니고 아예 여러분들 논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의료 사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수조원을 낭비하고 의료계하고 이런 국민들을 이런 이간질을 시키고 의사들이 이런 언어폭력을 했으니까 책임을 누군가 지하겠죠 보시면 지난 8일 정부 발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나름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제는 의사 갈라치거나 폄하하는 발언 대신에 지금까지 수고한 의료진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는 거죠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점 주인은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자 1플러스 할인 포인트 2배 적립 등 다양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들이 다시 그 상점에 물건을 사고 싶어 할까요? 자신을 오해한 주인에게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저 좋은 것만 나열하기 보기 식으로 피해의 간호사 중심 병원 전공의 중심 병원 중증 질환 중심의 여러분들 대학병원 그게 다 헛소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이런 부담할 겁니까? 다 헛소리만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요지는 하소연한다는 게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 문제 해결이 된 겁니다 원점에 재검토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정권 문제까지 불이 붙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 보고 뭐라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데가 여기 보시죠 이제 모든 것은 전공의가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정부 관리들도 알고 대통령께서도 알고 나도 알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는 겁니다 전공의 미복기 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전문의 중심의 이런 병원 PA 중심의 무슨 병원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 그게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정치적 수사입니다 올해 내년 후년 우리 함께 남은 여러분들 시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공의가 복귀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미복기 전공의들은 그냥 바로 군에 보내겠다 이렇게 해빡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하겠지만 미복기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싱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대해야 된다 그냥 평사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3년 정도 여러분들이 군에 복무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빡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한 분께서 제가 암환자인데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하시네요 환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으시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또 억박 지르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급할수록 깊게 이제 정도를 따라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래도 조선중앙동화 가운데서는 동화일보가 중후반전에 들어가면서 논조를 그렇게 조금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나왔던 것처럼 전문의가 이탈하면서 전국에 44개 권역의 언급센터 언급센터당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언급환자를 대합니다 네 달 말까지 한 10군데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소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차분하게 동화일보가 다뤘네요 다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의대 정원 전면 철회를 요구하면서 전공의들이 언급실을 비웠습니다 뇌출혈이나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보람으로 살던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떠났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언급센터를 포기할 수 있냐 전문의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올바른 사람 같으면은 오죽했으면 전문의들이 그 자리를 떠났겠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균행 잡힌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언급중증환자 진로실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입니다 응급의료진의 열악한 처우와 의료사고 위험을 외면하던 정부가 일방적 의대 정원 발표로 전공의 이탈구시를 주더니 5개월째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말만 대풀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 여러분들 장기과제가 되는 거지 지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정도의 논조를 유지하는 것만 하도 놀라운 일인 거죠 이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갑자기 아프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기는 처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어쩔 수 없는 죽음에 몰아넣지 말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결자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인데 이런 종류의 찬성 반대 비율은 처음에는 나올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세계 준비한다든지 전세계 여러분 준비해서 환자 고쳐준다고 하든지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전문의마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 보면 전문의가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어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예전에 전체 의사의 40%가 전공의였지만 전공의가 다 나가버리 0% 가깝게 되니까 자연히 전문의 비율이 높아져 전문의 중심병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공의가 없어 전문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의 황당한 전문의 중심병원의 실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의도 나간다니까 다음은 간호사 중심병원입니까 미봉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계속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제 방송 보고 이름 남기신 몇 분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부 장관께서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병원 정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의 병원을 기대하고 있다 온통 나오는 것이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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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대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대안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기대만 하는 겁니다 의료 소송 이후에 휴증으로 병원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산부인과 운영 중에 빚듬이 올라간 분도 주변에 계십니다 자기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모르는 대통령과 주변 공무원들 또 정부 주장에 선동된 국민들이 의사들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의사 직업이 얼마나 혹독한지 곁에서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픈 환자들 곁에서 애쓰시는 의료 종사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 다 부자되는 것만 보이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의료 사태가 이 지경까지 도달했는데 무엇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각자 개인의 생과 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국민들이 윤 정부의 돌팔매질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면 멀쩡한 체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막다란 골목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용 성행 쪽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대략 3만 명이 넘습니다 현직 활동적인 의사들 11만 가운데 3만 명이니까 이미 30%에 당합니다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후에 의대생들은 졸업 이후에 미국 의사 시험 이후에 미국 의사가 되거나 비필수과 의료 수련의 전문의가 되거나 일반의로 바로 피부 미용으로 들어가거나 필수 의료과 수련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전공의 사직 자유와 급격히 늘어난 의료 소송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필수 의료과는 절대로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네요 낮은 수가 문제 뿐만 아니고 의료 소송의 일상화가 필수과 지원생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언급실과 권역 외상센터 등은 단순한 해당 진료실이나 센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언급센터는 필수 배후 진료과들이 버티고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마취과, 영상과,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등이 골고루 딜을 바치고 있어야 됩니다 배후 진료과가 없어지게 되면 10%짜리 언급센터가 되는 겁니다 언급상태가 해소되게 되면 각 병동으로 환자를 분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필수과는 낙수가이다 2천명 정원할 테니까 많이들 낙수되어서 낙수가에 종사해라 사람 살리는 바이탈은 낙수된 애들이 할 것이고 숫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한 분께서 조롱조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조롱이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SH님께서 의사분 같습니다 의사분이 쓰신 걸 같이 보입니다 인간답게 정직하게 시간에 부여받은 생명의 충실함에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에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절실히 느낍니다 이제 제 후배들 후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온통 미친 자들의 정상인쯤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괴로운 정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공박사님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된 거죠 범죄자들이 이름들 다 일어서서 자기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된 거죠 이분 말씀이 의료계 계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계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갖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가짜가 전부 여러분들 진짜로 둔갑하고 진짜를 다 가짜로 여러분들 다 그냥 돌려버리는 세상이 되니까 전공의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분 윤 대통령만 설득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홍루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나마 여러분들 그래도 경제지에서는 냉정한 글을 많이 올리는 한국경제신문이 오피니언을 쓴 겁니다 150일 전공의 사태가 남긴 교분 경제지니까 정치적 맥락을 떠나 가지고 사실을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태가 일어난 지 5개월이 됐는데 그냥 정부의 의용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적잖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의정갈등은 계획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계획은 물론 연금계획 노동계획 교육계획을 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참 딱한 것이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회인데 다른 사회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없느냐 이야기죠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사실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바로 진짜를 찾는 노력이잖아요 진짜가 뭐냐 전부가 다 뭐죠 전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적 냉정한 논설을 자주 싣는 한국경제신문이 5개월째 여러분들 지난 의료사태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의사가 잘못했다 의정개혁이 여러분들 힘든 걸 보니까 다른 개혁처럼 많이 힘든 일이 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짠데 누구도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가 아닌데 누구도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한국의 비극입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완전히 가짠데 가짜라고 아무도 이야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 않습니까 의료사태가 완전히 가짠데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 안겨내면 피해가 없는 것처럼 나라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벌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당대는 그렇다고 치다라 다음 아이들한테 얼마나 이런 큰 피해를 끼치겠습니까 하도 여러분들의 말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 이 사슬을 한국경제신문이 싫으니까 밑에 여러분들 두 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천이 좋은 것은 이천 쌀 뿐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10% 안팎 정원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행 조건을 배짱 뿌린 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필수지방의료공백의 원인이 뭔지 글을 쓰신 분은 모르시나 봅니다 지방은 한자가 없고 필수가는 숫가가 원가 이하인데 누가 여러분들 필수가에 가겠습니까 제가 의사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허연 거짓말을 그래도 한국에서 정론지 가운데 쓴 경제신문에서는 질이 굉장히 높은 신문이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런 수준을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웠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의사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딸 아들이 이러면 의사가 있는 사람도 없고 이해관계가 없더라 사람은 태어날 때 의분 정의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항상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하는 걸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무슨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저 집에 여러분 아들이 의사 모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내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말과 글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렇게는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의사태는 왜? 출발 자체가 이런 거짓이었기 때문에 관료들이나 대통령께서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서 부작용이 누적될 겁니다 보시죠요 전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대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대생 유급 불가피할 겁니다 아무리 이런 땜방질을 하더라도 전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의 대학이니 뭐 별소리 다 하더라도 5천억 정도 여러분들 병원마다 5천억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겁니다 큰 병원들이 무슨 수로 여러분들 그거를 다 댈 겁니까 사람들이 수술이 급감하면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갈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이식 수술이 현장에 들어오고 가면서 사망률이 7% 10%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기자들이 그게 알려질 겁니다 제약업계라든지 의약품 이런 공급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가 될 겁니다 사립대학 국공립대 그 경영난 어떻게 메울 겁니까 그게 수십조 될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야기죠 한 병원당 4천 5억에서 5천억 정도 되면 고대 4천억 연대 4천억 그거 어떻게 메울 겁니까 수련 병원이 100 여러분들 한 40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마다 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전공의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언급센터가 일단 무너지겠죠 그럼 그 원성을 어떻게 여러분들 들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가짜 약을 팔았다는 걸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비용이나 위험을 감내하기에는 2025년도 이과대학 정원을 고수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나 지금 보면 그동안 행적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뭉개고 그냥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크게 당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반 주제 6개 그리고 보시면은 의료 사태 관련 4가지 주제 오늘 다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 그다음 내일 4시 50분에 또 심차게 하루 여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186 5186 5186 5186 12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